백성렬 안 나왔어, 아직 그러니까요. 백성렬의 이름이 안 불러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다. 어떡해. 백모 씨가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이제. 조경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설마, 설마. 25% 확률인데.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한상현. 33%? 어떻게. 어떻게. 33%? 멀리겠다, 멀리겠다. 어떡합니까? 비상이에요, 비상. 비상 아니야, 이거? 최대한 피해가 아닙니다, 이제 선수는.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 50%, 50% 이제. 50%, 50%. 자.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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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50%. 오, 진아. 안녕히 가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아, 밟아야 돼. 50%, 50%. 50%야. 오, 운명 앞으로 여기까지 옵니까?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과연 그 운명의 매치가 성사가 될 것이냐. 아,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밑에 사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 사람 표정이 안 어두워. 예선 때도 이러다가 주민경 선수를 만났어. 다음 운명의 키는 정대훈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정대훈. 정대훈 선수가 백성열 씨를 뽑느냐 안 뽑느냐. 과연 정대훈의 선택은. 정대훈. 정대훈의 손에. 정대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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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거야. 뽑았어요. 정대훈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백성열이 아니냐. 자. 정대훈. 자, 정대훈. 자. 이용승. 이용승. 우와. 이용승. 우와. 우와. 어떡해. 우와. 우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범죄성 선수. 와, 불친하면 떨어지네. 아니 이게 무슨. 몇 번 하네, 한 번에. 이게 맞아요? 이 남준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겠네. 이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송재생이 선택한. 라이벌은 바로. 백성열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기각적으로도 못하겠다. 마지막이야 또. 그러니까 마지막 대결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왜 이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최악의 선호가 나와버려. 나하고 똑같은 거. 나하고 똑같은 거 되네. 야, 이게 진짜. 드라마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리얼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탈락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행이 접근성. 船 갔 ואׂ은 기능이 스토락입니다. 나이 눈에 유지 İns고가우는 거ril brill하던 개 amen입니다. 여행은 병으로 기보ancelf에.